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카포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모카포트의 구성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완제품을 받으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모카포트는 새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돌리시면 첫번째 주전자 밸브가 달려 있구요 주전자가 있구요 그 다음에 바스켓 그 원두를 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일러통 이렇게 세가지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번째로 이제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세척방법 그러니까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기 바로 전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물치나 이런걸 제거하기 위한 첫번째 세척방법이 있습니다 세척방법에 필요한 것은 딱 두가지인데요 첫번째는 물 제가 이거 두컵불량이기 때문에 120리터 물을 준비합니다 물은 그냥 미온수 상관없습니다 120리터 두컵불량 기준입니다 물을 부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하셔갖고 네 바로 끓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추출을 갈 수 있게 유도하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추출을 갈 수 있게 유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출한 물은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리시고 이 과정을 지금 포함해서 두 번 총 세 번 정도를 물을 이용해서 끓이고 버리고 하는 과정을 세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척과정으로 원두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겠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매를 하실 때 사이트마다 각각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보통 세척용 원두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없을 경우에는 집에 준비한 분쇄된 원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척하기 위해서 원두를 넣겠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모카 포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보여야 될지 난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렇게 밑에 바스켓 밑부분 손을 잡고 이렇게 원두를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문제라기보다는 번거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에 묻거나 밑에 떨어지거나 한 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여러분들 각각 집마다 종이컵이 있으니까 종이컵이 있으실 텐데요 종이컵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한 달 동안 사용한 건데 종이컵 위에 이렇게 하나의 구멍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스켓을 꼽아서 원두를 이렇게 붓는 과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밑에 밑부분에 원두가 떨어진 것도 번거롭다 하시면은 이런 통을 하나 준비하셔서 통 밑에 넣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통 밑에 원두를 넣으시고 바로 원두가루를 이렇게 부어 주시면은 밑에 바닥에 원두가루가 널브러시게 떨어질 걱정도 없으시고 한쪽 손도 자유롭고 그쵸? 이렇게 부을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원두를 그냥 너무 이렇게 많이 담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왜냐하면 세척용이니까 적당히 담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위에를 템핑하시면 안 되고요 이유를 눌러준다니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가볍게 이렇게 템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버리는 원두니까 너무 많이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담고요 자 물은 동일하게 120리터 준비해서 두 컵 분량입니다 넣어 주시고요 바스켓 연결하시고 이렇게 돌려 주실 때 너무 과도하게 강하게 조이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 딱 마감이 됐다 판단할 때까지 조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출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세척용으로 해서 수출된 커피는 이렇게 부으셔서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당연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과감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좀 식은 다음까지 좀 기다려 주신 다음에 안전하게 안에까지 더운 물로 세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친환경 세제를 할지라도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하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본격적인 추출 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추출 과정에 들어가겠는데요 준비할 것은 두 컵 분량의 120ml 정량 정수물입니다 그 다음에 분쇄 원두 여러분들이 뭐 취향에 따라서 직접 집에 뭐 그라인더가 있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분쇄하는 곳이 있으면은 홀빈을 구매하셔서 그거를 분쇄할 수도 상관없고요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번거롭고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분쇄 원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물을 부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스켓에다 원두를 담는 과정을 잠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두 담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쇄된 원두를 위에 담으실 때 이렇게 담으실 때 최대한 잘 뭉치지 않게끔 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고급 과정 때 한번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살살 다듬듯이 부드럽게 다듬고 위에 부분을 살짝 걷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하시면은 이제 원두 담는 과정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추출을 진행하겠는데요 불을 조절은 중불로 진행하시면 가장 적절한 맛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레마가 잘 예쁘게 추출됐고요 얼만큼 추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20L에서 최종 추출된 양은 86L 정도 추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안에 있는 물까지 끝까지 뽑아내신다고 생각하시면 120L를 다 그대로 뽑아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은 추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쓴맛이 강하고 보카포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마가 추출됐을 때 거품이 많이 나올 때 그때 바로 끄시고 좋은 맛의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된 커피를 바로 드시는 분도 계셨지만 아메리카를 즐기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준비하시는데요 맛있고 괜찮은 아메리카노의 그 비율을 말씀드리자면은 뽑아진 원액이 86L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80 정도라고 기준하시면은 뜨거운 물 120L 총 200L로 맞추시면은 매우 괜찮은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잔이 아메리카노가 추출됐습니다 한번 또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아주 맛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모카포트 세척과 그 다음에 건조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척 과정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항상 이 모카포트는 바로 가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뜨거우니까 항상 식혀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오픈을 하면요 자 이렇게 되어있죠 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세척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안에 주전자 안에도 빠르게 크레마라든지 커피 찌꺼기가 남아있죠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또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서 세척하느냐 뽑아내느냐 보통 이렇게 뽑을 때 잘 안 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부어서 이렇게 이렇게 붓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 물이 남아 있죠 보이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가끔 구독자 분들이 가끔 구독자 분들이 물이 남아 있어서 이게 제대로 추출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은 이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이걸 다 뽑아내면은 굉장히 쓴맛이 강하고 남아있는 커피까지도 탄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는 뽑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남은 겁니다 이건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이 안에 있는 이 바스켓 안에 있는 원두를 긁어내거나 파내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요 부분 있죠 바스켓 끝부분 끝부분을 입으로 불어 주시면은 이렇게 불어 주시면 뚝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세척하실 때 주의할 점은 꼭 세제를 절대 쓰지 마시고 따뜻한 미온수로 세척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척할 때 실리콘 된 이 솔 이걸 사용하구요 이걸 하면은 굉장히 닦기 편리하고 구석구석 닦을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물로 한번 세척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물로 간단히 세척을 했고요 당연히 미온수로만 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물로만 세척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세척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귀찮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모카포트를 좀 장기적으로 쓰시려면은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세척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평균 마시고 나서 한 두 시간 안에 세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른 수건으로 한 번 정도만 바로 이렇게 자연 건조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닦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 보일러통 여기만큼은 최대한 빠르게 건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 더 닦아 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자연 건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꺼내놓고 건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초 과정 모카포트 사용에 대한 기초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카포트를 활용한 중급 과정 원두를 선택하는 기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템핑에 대한 고도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좀 맛있게 추출하는 방법 크레마를 좀 더 진하고 끈적하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